달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리 오리뽕의 길 이야! 트로트게이 최고의 가수 우리 진성 임기완이세요 고맙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제가 노래를 좀 부르는데 코러스가 필요합니다 코러스가 필요하시다 명품 코러스 소문 듣고 오셨네 예, 이쪽이 지금 코러스를 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환태와 양민이!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팔도강사 코러스 해보세요 새 새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황태와 양민이! 황태와 양민이요? 예예예 이름 참 거식이네 거식이라고요? 황태와 양미리 반갑습니다 이쪽이 황태요 저쪽이 양미리요 제가 양미리입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진성 진상이요? 진성 갑상이요? 이 친구가 어른을 모셔 놓고 이렇게 지금 말을 거시기하자는 얘기요? 아니 몰라 저 티비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거염 어린 거 가발이요? 이게 뭐 이게 지금 가발이요 이거 생놈이야 생놈 모르지 두 친구들 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져 근데 이 친구를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저기 황태 양민이 실력 못 믿는 거 같으니까 선생님 보릿고기를 한번 실력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한번 맛빼기라도 보여드릴? 보릿고기 괜찮으세요? 일단 실력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뮤직 춰 아야 뛰지마 아래 진해 건달 상가 예 끝 한 대 맞으면 배 속 들어가 하순 씨 보릿고 흥긴 등산대장 엄홍기 최고의 배우 강남길 신선하다 신선해 신선해 일만 하자고요 일만 아, 아무리 그거 가발 맞냐고. 아니야, 찐이야, 찐이야. 아니, 그 어른들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반말 비슷하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일만 하자고요, 일만. 아니, 우리보다 몇 단의 이유? 이거 뒷골목에서 약간 논 기분이네. 아니, 선생님 스타 되셔야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는데 뭐. 아니, 어떤 거 하시는지, 어떤 거요? 안동역 회사라고 선생님 또 메가 히트곡이 있어. 그걸로 한번 신뢰한 거 보여줘요. 어떻게 그로스 한번 사장 만져줘요? 고라사랑 제대로 한번. 오케이, 제가 한번 스타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어갔거든. 알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커. 알겠어요. 안 끊고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안 끊을게, 안 끊을게. 바로 가자. 뮤직. 큐. 아, 인사 좋다. 여러분, 안동역 회사입니다. 이번 열차 출발합니다. 청계천에서 안동까지 가는 이번 열차 7시 45분에. 배가 고프신 분은 시시카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슈슈. 계란이 왔어요. 도구가. 도구. 도구. 도구가. 도구. 바람에. 짜자잔잔. 날려가지. 진진자, 진진자. 허무한 맹세운 날. 세이야, 세이야 이문세이야 동백꽃의 호정세이야.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너희 아줌마. 누구 하라고 바꿔요, 잠깐만.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에. 일요일에 나가지 말고 고백 본다 약속해. 새벽부터. 신분이로. 오는 논이. 그분들 이사 갔다니까요. 무릎까지 덮는 게. 창도 여는 무릎까지. 박나래는 어깨까지. 안 오는 건지. 강변북로 너무 막혀. 못 오는 건지. 나포대교 무너졌냐. 오지 않는 사람아. 너 완전 혜신에 알았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 그래?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짜자잔잔 기적 소리. 홍자머니다. 좋다, 선생님.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아이, 괜찮. 자. 미연아! 야, 나 구들 갔다 올게, 고시 건물을 신으면 안 돼, 알았지? 말은 나 그렇게 하더라. 다 말은 그렇게 해. 내가 도저히 좋아도 안 되죠? 화내서 미안해. 원래 안에 있으면 다 사랑해. 어차피 지월약은 사랑은 꿈이었나요? 꿈이었나요? 꿈이 꿈이 많이 꿈이 시스 타는 기비투미.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여가 필수. 아주 노랗네.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약속해줘, 옥주현. 린다 지는 이효림. 새벽부터. 마태 컬리오! 오는 눈이. 그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서장 오는 발목까지 김병만은 정수리까지. 안 오는 건지. 대답시켰는데 언제 와야죠? 못 오는 건지. 도착할 때가 됐는데. 대답 없는 사람아. 개가 짖을 수 있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눕는다. 짜자잔잔 밤이 깊은. 봉자머니다. 자 이거를 픽스 시켜. 인행과 유행과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쿵쿵따. 아니 쿵쿵따. 자 우리 트로트 게이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송대관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목이 근질근질이세요. 목 좀 풀라고 왔는데. 코러스가 없으니까 좀 썰렁하고. 기분이 안 좋네. 노래에 코러스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엄청난 코러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사이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황태화 양미리. 와.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를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도강산 코러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황태화 양미리입니다. 인사했잖아 인사하셔야죠. 송대관이요? 순대관이요? 아니 성함이 뭐라고요? 내 이름도 몰라? 몰라요 티비 한 번 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송대관 선생님이시잖아. 송살이요? 아니 나랑 몰라보면 안 되지. 몰라요 티비 한 번 더 모릅니다. 이 친구들 실력은 굉장한 친구들 있는데 티비를 한 번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 예전에 머리에 브릿지 넣고 다니던 사람 아니요? 맞어, 맞어. 그럴 회식 없어요. 선생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유행가로 코러스 한 번만 집어넣고. 싹 들어갈게요. 유행가로 코러스 한 번 넣어드릴게요. 실력 한번 보세요. 알았어요. 맞고 오시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자고. 뮤직! 큐! 짠짠짠짠짠짠! 해!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좋다! 쿵쿵따 쿵쿵따! 쿵쑤쿵쑤쿵쑤! 상기수 쿵쿵따! 숯곤발 쿵쿵따! 발냄새 쿵쿵따! 새타려 쿵쿵따!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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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선생님, 어떠세요? 맛있죠? 코러스 맛있죠? 마음에 드세요?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사기꾼 코러스? 아니, 심하셔. 아니요. 아니, 아니. 에헤이! 이 친구들! 일만 하자고요, 일만. 일만 하자고요. 아, 됐어. 오케이, 다 풀어드렸어.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실력들이 좋다고 그런 게. 네. 내 노래 네박자 코러스를 한 번 부탁해. 아, 네박자? 뭐야? 이박사요? 내박자, 내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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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아무 노래나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사이사 코러스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노래는 끊지 않고 처음부터 쭉 갈게요, 선생님. 한 방에 쭉 달리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좋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씻고 뜯고 맞고 즐기고 풍압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역시 애같은 이 같은 애같은 송대관은 10년 전에 계약 끝났지 가자! 네가 기쁠 때 짜자잔잔 내가 슬플 때 태진아가 잘 됐을 때 누구나 부르는 놈 외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내려오는 사람도 한기범 하승진 위를 보는 사람도 유병재 허경환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짝 쿵짝짝 지기지기 작자 쿵짝짝 가라가라 갖춰 확 갖춰 대안에 갖춰 확 갖춰 소리 없이 보내리라 소리 없이 보내리라 눈물도 있네 줄을 솟이요 한 구절 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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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고비 꺾어놀 때 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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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 사연을 다 사연 사연 노사연 노사연 남편 이무속 울고 웃는 인생 초영후에 이사이사 영국같은 세상사 이 소미만 용달이사 세상사 모두가 홍자머니가 홍자머니가 아 좋다 자 2절 갈게요 하하 나 늦지간다 씹고 뜯고 맘고 재미 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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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아 씹어야 마시지 나 그리울 때 짜자잔잔 더욱 외로울 넷플릭스 시청해 혼자서 부르는 노래 사랑은 안 계시 간다 간다 니가 잘난 사람도 주에니 원 지가 못난 사랑 혼난 얼굴 이상준 어차피 궁짝이라니 노래가 작년이잖아 자 궁짝자 지기지기 닫자 써봐 써봐 캣 떠나 써봐 캣 캣 캣 캣 캣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밥 사세요 걷가 남을 때 안 사요 우리네 사연은 다 사연 사연 노사연 노사연언니 노사호 굴거 웃는 인생에서 배추도사 무도사 소설같은 세상으로 무한립필 명륜지사 세상사 모두가 동작원이다 야, 너희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래? 나 안 해, 안 해 오케이, 이걸로 픽세관 씨 너넨 우리 감사합니다.